오빠 뭐해? 어, 의자가 좀 망가진 것 같아서. 야, 앉아.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우리 어릴 때 생각난다, 오빠. 우리 어릴 때? 어릴 때 뭐? 오빠랑 나랑 둘이 맨날 선생님 놀이하고 그랬잖아. 그거 아직 기억해? 그럼. 내 꿈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잊냐? 백재혁 학생 여기 나와서 이 문제 풀어보세요. 저, 선생님. 잘 모르겠는데요. 백재혁 학생. 어제 선생님이 내준 숙제 또 안 해왔죠? 네, 선생님. 어? 선생님이 혼내는데 무서워요? 얼른 나와서 이 문제 풀어보세요. 빨리 나와서 풀어보세요. 얼른. 네, 선생님. 네, 선생님. 네, 선생님. 네, 오빠. 어렸을 때 구구단 진짜 못했던 거 알아? 지금도 구구단 잘 못해. 7단이 제일 헷갈려. 진짜 말도 안 돼. 오빠, 이거 틀렸어. 일부러 틀린 거야. 너 재미있으라고. 오늘 일부러 틀린 거야. 오빠 이거 놀라 틀린 게 맞지? 아니라니까 다시 틀린 거야. 안 돼. 이거 내가 찾지 말고. 아니야. 알아, 나선 씨. 아니야. 일부러 그런 거야. 실패를 오십사, 오빠. 백재혁 학생. 오늘 나머지 공부 좀 하셔야겠어요? 네, 선생님. 천사원에서 같이 있던 친구인가 봐요. 첫사랑 꿈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대요.